확증 편향 격돌했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전 지사라든가 오거돈 시장 안희정 지사 김은경 장관 다 영장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받고 수감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그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 검찰이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 확증 편향을 갖고 있다. 확증 편향을 쉽게 얘기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해서 결론 정해놓고 보고 싶은 대로 지금 추진하는 거 아니야. 수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한동훈 장관 무죄라는 게 확증 편향이다. 무죄라고 생각을, 답을 정해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한동훈 장관 맞받았습니다. 네. 지금 서로 당신이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얘기도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너무 오래 그러시네요.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형님으로 호칭하고 부탁하고 보답해야 되는 공생관계. 이거 도대체 근거가 뭡니까?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건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확증 편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위원님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 편향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또 질문한다. 아니요.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은 제가 합니다.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항상 법사위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야당 의원들과 한동훈 장관만 계속 포커싱해서 지금 쭉 보게 되죠.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앞서 본 것도 그렇고 이번 것도 그렇고 결국은 박준호 위원님. 민주당 입장은 지금 유죄가 확실하다고 하더니 결국 기각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영장실진심사가 기각된 것이고 그리고 우선 지금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감사위원으로서 국무위원은 피감자로서 감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논의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법률에 따라서 또 그 대상이 지금 야당이 대표인데 지금 감사위원들이 국정감사라는 기회를 이용해서 지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또 그에 따라서 본인이 정치적 판단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피감기감 법무부 장관이 답변을 듣는 것 자체가 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권지웅 의원님. 저는 한동훈 장관이 과거에 한동훈 장관과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 이제 죄가 있으면 영장이 발부될 거다 이런 말을 한동훈 장관이 하셨어요. 그런데 영장이 발부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또 막 반박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에 막 반박을 하고 계신데 이 전체가 사실 앞서 패널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사법부가 판단할 일인데 계속 장관이 말을 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장관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야당 의원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되게 오만한 정부의 모습입니다. 아까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한 패배의 반성은 정부가 우선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민심을 받아들여서 김행 장관 임명을 철회한다든지 그런 식의 것이 돼야 되는데 또 여당만 또 변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핵심적인 문제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본인 자신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법조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은 사실 발부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통상적인 관념입니다. 그거를 지금 자꾸 무죄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하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법원의 판단을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영장 개각된 것이 무죄냐라고 얘기를 계속하니까 오히려 무죄에 대한 확정 편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상식적인 답변을 한 것일 뿐인 것이에요. 물론 그와 같은 한동훈 장관이 다른 기존의 어떤 국무유들, 장관들 답변과 달리 그러면 의원님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맞받아치는 이 모습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또 질문한다, 또 질문한다. 이 말이 오히려 국민들을 보기에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고 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동훈 장관도 가급적 말씀을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엄준한 판단이 있다, 그리고 그 사안이 아니죠, 또 오고돈, 이런 사안이 있다라는 그 정도의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의 발을 묶어놓기 위해서 탄핵을 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냐.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같은 어떤 혐의가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도대체 그런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떤 식으로 물을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역지사질을 한다고 하면은 저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아까 초안에 이건 법조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구속이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윤지 변호사님 또 살짝 웃으셨어요. 그래서 짧게 또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사실 뭐 통상적인 법조인들의 인식을 다 조사해 보신 건 아닐 테니까요. 또 당연히 의견이 다른 변호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영장 기각 사유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건 범죄 대부분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에 있었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앞서 건 의원님 얘기했던 것처럼 증거가 없다면 영장이 100% 발부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신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국회에서 나왔던 저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추정으로 바꿔본다면 저 논란이 어떤 좀 더 명확해지는 지점이 있는데요. 우리 헌법상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죠. 그럼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무죄 추정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를 추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무죄라는 게 확증 편향이냐라고 질문하신 건 오히려 저는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좀 소홀히 하신 대답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 상당히 길고 논란도 많은데 저희 스튜디오 안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계속 우수거니박거니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나온 얘기가 이재명 대표의 수사 얘기만 나온 게 아닙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가 이균용 검증, 부결은 당리당략 때문이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인사 검증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왔는데요. 그 모습도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이런 경우에 공직 계산에 누락된 비상장 수식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은 1차적으로 수집하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검증 대상을 가지고 검증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검증 관여한 사람이 말씀드린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저희는 그 여부에 대해서 가부 판단을 하지는 않고요. 자료들을 프로토콜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기계적으로 그런 다음에 의견을 부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기관 비서관실로 넘기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당리당략적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은 우리는 자료를 수집해서 대통령실에 주기만 하는 거고 또 실제로 이균용 후보자가 낙마함으로 인해서 대법원장 공백이 생긴 건 당리당략 때문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균용 후보자가 당연히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지 못한 이유는 당리당략 때문이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고 또 국회 본회의의 특성상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에 관한 표결을 할 때 당리당략에 따라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 과연 법무부가 인사검정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제대로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법무부가 하는 인사검정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그 한에서 묻는 게 맞고 그것을 넘어나서 그것을 넘어선 후보자의 개인적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의 주체도 국회인 것이고 또 그러한 판단에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건 또 국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문제의 책임감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무부에서는 자료를 모아서 대통령실로 준 거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야당이 이 일을 제기할 거면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한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마치 법무부는 좀 다른 주소다. 원지수가 잘못됐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인사검증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한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같이 만지작 만지작하고 있는 게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나오는 게 아까 잠깐 권지웅 의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한동훈 장관한테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민주당이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何분의 취지 안착하고 있는 건 네이 마치 법무부에서의 관계가 있는 게 영향력이 있는 게 영향력이 있는 게 영향력이 있는 게 영향력이 있는 게 네이